한국 SMC에서 제작한 봉합기본회로 18강입니다. 이번 회로는 17강의 회로에서 실린더의 속도가 고속에서 저속으로 전환되는 이속제어 회로입니다. 구성 부품은 17강과 동일합니다. 초기 상태에서 동력원 에어가 공급되면 싱글솔 벨브의 1번 P포트, 2번 포트, 스피드 컨트롤러, 3포트 벨브를 통해 실린더로드 측으로 에어가 공급되어 실린더는 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5포트 2위치 싱글솔레노이드 벨브의 전기를 인가하면 벨브는 왼쪽 위치로 전환되어 1번 P포트로 공급된 에어가 스피드 컨트롤러를 통해 실린더 헤드측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실린더는 전진동작을 시작하며 로드측에 배기된 에어는 고속 스피드 컨트롤러에 의해 미터아웃 제어가 되어 실린더는 고속으로 작동합니다. 실린더가 전진 중에 오토 스위치를 온시키면 3포트 벨브인 VT307의 솔레노이드의 신호가 인가됩니다. 3포트 벨브는 왼쪽 위치로 전환되고 배기되는 에어의 방향이 바뀌어 오른쪽 저속 스피드 컨트롤러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린더는 저속으로 동작합니다. 실린더가 전진 완료하면 5포트 2위치 싱글 솔레노이드 벨브와 3포트 벨브의 전기가 차단되고 모든 벨브는 원래의 위치로 복귀합니다. 공급원에서 공급된 에어는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속 스피드 컨트롤러 3포트 벨브를 통해 로드측으로 공급되어 실린더를 후진시킵니다. 헤드측에 배기되는 에어는 스피드 컨트롤러에 의해 미터 어째어가 됩니다. 실린더의 동작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회로도에서 사용한 3포트 벨브 VT307 벨브를 유니버셜 타입 3포트 벨브라고 합니다. 이회로는 공작기계의 작업 또는 도어의 빠른 개폐 중에 극단에서 충격 완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회로는 공급되어 실력을 어떤 걸 kazforię지 않도록 합니다. 이회로는 공급되어 태음만 위치한 행정에 의해 ноuter하여 있으나 모습을 유니버셜 타입 2포트 벨브를 통해 로브를 통해 로브를 사용하여 있으므로